실제 환자에서 그러면은 제가 수술한 환자는 아닌데 병원에 왔던 환자 중에서 지니알 투버클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CT를 찍어봤어요. 앞으로 많이 빼기 위해서 2단절골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2단절골을 하고 뒤에 보면 절골 라인이 두 개가 있어요. 그래서 보면 여기에 지니알 투버클이 딱 이렇게 걸쳐있죠. 그래서 지니알 투버클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도 좀 전진이 되지 않았을까?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절골 라인에 지니알 투버클이 덩어리 채 나온 게 아니라 반으로 잘려버린 느낌도 있는 사진이에요. 그래서 이 사진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2단절골을 해가지고 그나마 잘 많이 빼진 편이에요. 근데 앞서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플레이트가 당초에 몇 개가 사용됐는지 모를 만큼 굉장히 많이 사용됐죠. 그리고 뼈는 이렇게 한 번, 두 번 근데 실제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게 워낙에 뼈 위치가 이렇게 있고요. 잘 보면 실제로 처음 절골된 게 여기 있고 두 번째 절골된 게 여기 있어요. 그 다음에 플레이트는 여기 있어요. 이렇게 있다고 보자고요.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뼈가 튀어나왔다, 전진됐다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전진된 양은 이거, 이거 1번 파란색, 그 다음에 무슨 색 할까요? 빨간색? 이렇게. 그러면 뼈의 전진량은, 전체적인 전진량은 빨간색이고 실제로 지니알 튜버클이 당겨진 거는 이 파란색만큼이란 뜻이에요. 그런데 실제로 CT상에서 환자들한테 의사들이 설명할 때 말하는 전진량은 이 초록색이 날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초록색이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. 의사도, 환자도. 또 실제로 전진된 건 뼈 빨간색밖에 안 되고 이걸로 얻을 수 있는 지니알 튜버클이 당겨져서 생기는 전진 효과 다시 말하면 기도가 확장되는 효과는 파란색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럼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? 그래서 말로는 10mm 뺐으니까 왕창 늘어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저 2, 3m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양이 당겨진다. 그나마도 끈이 아닌 고무줄 같은 근육을 당긴다. 그러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.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에 맡길게요.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 수술을 한 건데 이렇게 2단절거를 하고 샌드위치 절거를 해서 빼고 실제 모습 보면 이런 데도 훅훅 꺼지죠. 그런데 그나마 살이 많으신 분이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 부위를 보면 이렇게 꺼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체부 볼륨이 없다.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지니알 튜버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이거 좀 자세히 보자고요. 이 환자를 수술 전에 뒤쪽에서 한번 봤어요. 그래서 보니까 이 녀석이 지금 지니알 튜버클이에요. 이 녀석이. 그래서 근육들이 막 여기저기 붙어있겠죠. 그런데 이 녀석을 똑같은 음영으로 이렇게 봤어요. 그래서 높이랑 사이즈랑 다 맞춰서 봤더니 치아 뿌리랑 이만큼 가까워요. 그래서 이 단면. 이 단면을 이렇게 확대해서 본 거예요. 그랬더니 치아 뿌리에서 지니알 튜버클 안전하게 절골할 이 마진이 6mm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전진술을 해서 기도가 좋아지려면 최소한 여기서 잘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6mm밖에 거리가 안 남는데 그러면 맨디블러의 일사이선 너브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끊길 수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. 그래서 이 수술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했지만 조금만 더 해박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아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. 효과는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편함이나 부작용만 유발할 수도 있겠다라고 한 번은 찝어봐야 되는 거죠.